아 이거 또 이렇게 밤내기가 좀 쌩쌩해졌어요 지금. 그러니까 의진아 나 깜짝 놀랐잖아. 오프닝 때 의진이랑 지금 밤 이렇게 딱 어두워졌을 때 의진이랑 진짜 달라 달라. 똑같지 않나요 지금? 아이 너무 달라. 일단 텐션, 목소리, 표정, 눈빛 다 달라. 그래요? 역시를 자동해왔습니다. 이거 봐 이거 봐 갑자기.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번째 마주침이잖아요. 네 번째지 오늘의 네 번째. 우리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? 아이 눈앞에 딱 보이잖아. 딱 봐도 의진이 지금의 너와 매우 어울리는. 지금 딱 나다 저거. 딱 나야. 블랙&레드. 그러니까 쟤는 지금 아침에 좀 하팔팔한 애지만 저게 딱 밤에 되면 쟤가 좀. 그러니까 아 블랙&레드. 아 딱이네 딱이네. 아 빨리 호다닥 가보자. 아 고기 고기 고기. 고기 고기. 나이스. 와 분위기가 여기 진짜. 지금 크리스마스가 아직도 돼 있네. 너무 너무 기대된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작년에 마무리도 치킨. 올해도. 첫 마주침도. 첫 마주침도 치킨. 마무리 치킨. 어우 느낌 있어. 여기는 또 어떤 치킨이 유명한지 한번 볼까. 그래. 자 여기 딱 따봉 써 있잖아. 엄지손가락 있어 엄지손가락. 이 머물. 머스커리 치킨. 이게 머스타드랑 커리. 커리에 그 매콤함이 또 있거든. 잠깐만. 오케이 오케이. 의진이는. 1인 1닭이니까 의진이도 한 닭 시켜. 오케이 한 닭 할까? 응. 이 고급 치킨이 요리에 들어온다. 그러면 그거랑 사이드 메뉴로 우리가 또 시켜야지. 아 뭐야 시키자 시키자. 안 그러면서. 통감자. 감자. 여기 치즈 올라간 거 보여? 아 감자 감자. 자 승관. 포크로 봤을 때 이거 빵인 줄 알았다. 감자 감자. 감자 오케이. 아 설렌다 설렌다. 아 원래 치맥인데 그렇지? 아 나 근데 난 치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. 어 그러면? 난 치소. 치소. 나는 소주 팔아서. 나는 맥주가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더라고. 아 그래? 소주는 깔끔하거든. 근데 원래 그거 알아? 뭐? 원래 소주가 기름기랑 잘 어울리고. 맥주가 건조한 거랑 이런 거에 되게 잘 어울린다. 오 대박. 이거 사물 요리 아니죠? 감사합니다. 향이 대박이야. 야 귀 입맛일 거 같은데 이거? 어 그러니까요? 머스타드 그 향이 되게 애기 입맛 그 느낌인데? 이거 안 맵을 거 같은데? 나 원래도 어. 머스타드 잘 안 먹거든 평소에. 아 그래? 근데 머스타드와 컬이 왠지 잘 어울릴 거 같아. 어느 부위 좋아하십니까? 아 이거 잠깐만. 이거 어느 부위 좋아해? 나 그때 얘기했던 거 같은데. 목 뼈 좋아. 혹시 날개 좋아하세요? 다리 좋아하세요? 아 저는 목 좋아하는데. 아 목이요? 여기서는 다리. 나도 이게 반전 있지. 되게 반전 있는 여자네. 어떻게 이거라도 드려. 나 목뼈. 난 그렇게 약간 꼬덕꼬덕 쫀눅한 맛이 좋아. 뭐 발절하면 좀 날개 정도? 날개. 너는? 나도 야들야들한 부분을 좋아하긴 해요. 그래 닭다리 안 좋아하고? 닭다리 주려고 했는데. 아 닭다리 좋아하죠. 닭다리 사랑해요. 제가 별명이 이다리였습니다. 아 이다리. 그럼 날개로 가겠습니다. 목뼈를 찾아봤는데 목뼈는 안 보이고요? 네. 목뼈가. 찾았어요. 바로 찾았어요. 아유. 짜자자. 야 이거야 이거. 자자자. 당장 먹어보자고요. 오케이. 아 이거 너무 맛있겠네. 와 이게. 아우 나. 냄새가 참 나. 그치? 몬스터드랑 콜이랑 만나면 이 정도구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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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난 솔직히. 이거. 와. 강황이. 너무 매력있는데? 안 되게. 매콤해. 약간. 머스타드.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풍미와. 응. 카레인데 그치? 매운 카레. 강황이 그대로 들어갔어. 응. 그게 섞인다. 야. 어. 내 스타일이야. 난 솔직히 안 매콤할까 봐 걱정했는데. 이거 딱 한 번도 귀엽네. 내가. 내가 좋아하는 매콤함인데? 응. 음. 어 맛있다. 어? 어? 순살 고소치킨이랑 갈릭치즈 오븐 통감자. 대박. 다른 메뉴도 먹어봐야지. 아 저것도 먹어보자 우리. 아 너무 궁금해. 고소. 고소. 이게. 이게 소보루 가루. 어 소보루가 많이 있는 걸 또 먹어줘야지. 어 어떠세요? 그래 나도 바운드에 있는 것 같아. 아. 불고기랑 소보루 가루? 야. 굉장히 안 되는데? 어떤데? 넣어봐. 넣어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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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기 소스인가 이게? 아니면 불향인가? 약간. 음. 고소하면서 진하다 내게. 그리고 소보루가 되게 고소하네. 어. 그리고 달라해. 그리고 소보루가 약간 치즈 느낌도 있네. 파마산 치즈 가루. 그 느낌 나가지고. 달비에 치즈 얹은 치킨 먹는 느낌? 맞아. 야 이거 환상의 조합인데? 요건 살짝. 이제. 살짝 조금 바삭하게. 요건 그리고 살짝 좀 쫄깃한 느낌이 있어. 좀 강해. 이거 먹어야지 이거. 아 소스도 맛있다. 너 감자파야 고구마파야? 감자. 감자야? 감자지. 야 나 감정. 완전 감자 맘이야. 아 그래? 난 감자는 감자지. 어? 감자야 감자. 고구마. 고구마. 아 고구마는 애기들이야. 아 그래요? 자 사야 되나? 야 감자가 얼마나. 그리고 지금 여기 치즈. 아 이게 치즈야. 아. 달링니핀 소스는 실패가 절대 없어. 법적으로 실패할 수는 없어. 저는 법이 정해져 있어. 음. 내가 정한 법이지만. 와. 어머. 잠깐만. 의진아 미안한데 나 밥만 다시 주라. 아니. 주고 뺏는 거 없어. 잠깐만. 거기는 치즈 소스가 다 있고. 여기는 감자만 다 있네. 야. 나눠 나눠. 트레이드 해. 좀 트레이드 합시다 우리. 자. 감자 좀 드릴게요. 소스 조금만 가져갈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야 이거. 아 괜찮다. 이거 내 스타일이야. 너는 집에서 영업을 때 이런 거 간식 하나만 있었어도. 야금야금 먹으면서 음식 계속 볼 것 같아. 그럼. 어머 너무 맛있다. 너무네 스타일이다. 그러니까. 너무 행복한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데. 이래도 돼. 그러니까 이거 그거잖아. 이래도 돼. 이래도 되는 거야? 그럼. 그래도 돼. 아 나 이제. 나 이제 너무 배가 불러. 배 불러? 어. 아 오늘 진짜 잘 먹었어. 내가 그럴 줄 알고. 어. 이게 새해이기도 하니까. 이색적인 야밤에. 마주침을 하나 준비했거든. 무슨 마주침이니. 약간 또 저번처럼 또. 불빛 많고 막 이런. 우리 1화 때처럼. 어. 그런 마주침이니까. 우리 우진이 눈썹을 아주 잘 쓰는구나. 아 그럼. 아 그 배가 어떻게 하는 거야. 하하하하. 그래. 아 너 가면 아주. 아주 이색적으로 눈썹이 마구 움직일 거야. 아 그래? 어. 지금 우리 닥치는 대로 먹었으니까. 닥치는 대로 소화도 할 수 있는. 이색적인 마주침이니. 소화. 지금도 의심해야 돼 말아야 돼요. 의심해. 의심해? 끝까지 의심해. 일단 뭐 누나가 준비했다고 하니. 가봅시다. 가보자. 아주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athlon. 가져오세요. 아 그럼요. 539 karoon. 자 그럼요. 추울게요. 하나. 아무Bye. 다.